한강의 여의도처럼 오도천의 작은 서명태의 물방아재 공원이 있습니다. 큰 줄기와 작은 줄기로 나뉘었다가 다시 만납니다. 약 3,500평 정도 되는 서해 잔디밭과 주차장, 정자화장실, 물레방아, 체육시설, 산책로 등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. 백로와 원앙 외가리들이 서식하고 있는데요. 가족 단위로 다슬기 잡으며 차크닉 오신 분들과 산책로에서 운동하는 분들이 보입니다. 물놀이 하기엔 조금 얕아 보입니다. 다슬기 잡으면서 차크닉 차박하기에 좋을 듯 하구요. 현재 기준 캠핑을 금지하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. 경남 산천군 신등면 단계리 859입니다. 차왕 쪽으로 신등면 시내 벗어나자마자 바로 우측입니다. 500m 거리에 박시고가와 권시고가가 있고, 황매산까지 17km입니다. 200m 입니다. 다슬기장